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좀 바빴습니다 오늘은 클립페달을 언제 다는게 좋은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클립페달 제가 올린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클립페달의 구조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클립페달의 구조에 대해서는 그걸 보시면 될 거구요 기본적으로 이런 mtv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신발 바닥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신발 바닥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페달에 이렇게 딱 하고선 뒤를 누르면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딱 딸깍 하고서 이렇게 잡아 줘요 그래서 발을 위쪽으로 틀면은 절대 빠지지 않고 발을 옆으로 틀어야지만 빠집니다 로드는 이렇게 요것도 바닥에 신발 바닥에 이제 붙어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끼고선 뒤를 누르면은 얘네들도 똑같이 딸깍 하고 잡아 가지고선 발을 페달에 고정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클립페달을 언제 언제 사용을 하는게 좋을까요 클립페달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효율이 한 30% 정도는 좋아져요 자세 교정도 되구요 여러분들이 평페달을 사용하실 때는 발이 막 위치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발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클립페달이 훨씬 더 좋죠 클립페달은 발을 여기다가 딱 한 부분에 고정을 하는 거니까요 타다가 보면은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크랭크 안쪽에 스쳐 가지고선 크랭크 안쪽에 스친 자국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타다가 발이 이탈되기도 하고요 과속반지턱이나 아니면 홀 같은데 푹 빠졌는데 발이 덜컹하고선 이탈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안장이 덜컹하다고 보면은 많이 아프죠 그래서 클립페달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런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클립페달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겁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복장은 제대로 갖추셨는데 신발이 딱 뜬금없이 운동화가 나오니까 클립 신발형 운동화도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은 클립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은 있다는 것을 아시구요 MTB형이냐 로드형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럼 클립을 언제 달까요 클립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구입을 하자마자 클립페달을 다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자전거를 만약에 새로 구입을 하셨어요 자전거를 새로 구입을 하셨는데 가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가 클립을 끼고선 넘어지면은 자전거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몸이 다칠 수도 있겠죠 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클립을 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저는 좀 과하게 말씀을 드려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다치거든요 몸도 다치고 자전거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운동장 같은 데서 넘어지면은 그야 상관이 없는데 공도에서 만약에 그러면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긴장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전거를 구입을 하시고선 이 자전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발을 고정을 시켜 버리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 자전거에 대한 내 특징을 몰라요 자전거의 핸들링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아니면 이 브레이크의 제동력 그리고 이 자전거를 오르내렸을 때 탑튜브가 높게 되면은 다리에 걸릴 수도 있고 오르내릴 때 어떤 승차감 하차감 이런 것들도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다가 몸을 발을 붙여 버리는 거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생마 야생마를 잡아 가지고선 이 야생마가 너무 잘 달려요 내 몸을 그냥 묶어 버리는 거예요 과장 때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클릿은 내 자전거 새로 구입한 자전거 이 자전거를 내가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익혔을 때 클릿을 다는 것을 추천을 해 드려요 그나마 클빠링을 좀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안 넘어지게 이 자전거에 대해서 특징을 정확히 내가 안 다음에 발을 붙이면은 발을 빼는 거 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전거에 대한 특징을 모르신 상태에서 발까지 붙이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몸이 쉽게 이렇게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클릿은 이 자전거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어느 정도 몸에 적응이 됐을 때 그때 클릿을 다는 것을 추천을 해 드려요 그리고 클릿을 달 때도 로드를 탄다 그래서 무조건 로드 클릿을 달지는 않아요 mtv 클릿을 달 수도 있습니다 페달이랑 이 클릿이랑 한조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부착이 되는 이 클릿이 부착이 되는 신발도 한조로 움직이는 거죠 신발과 이 페달 mtv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로드형으로 갈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mtv는 산을 타는 거기 때문에 이 클릿이 외부로 신발 바닥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신발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신발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달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하고 근데 조금 무겁죠 로드에 비해서는 조금 페달이 무거운 편이에요 내구성은 좋고요 로드 타시는 분들도 그럼 나는 걷는 것도 좀 편하게 그리고 내구성도 생각해서 그냥 mtv형으로 다는 게 더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다셔도 돼요 이거는 양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앞뒷면에 이 페달을 끼우는 부분이 있죠 안 보고선 그냥 발을 갖다가 누르면 얘네들이 딸깍하고 들어가요 다른 분들이 야 무슨 로드에다가 mtv 클릿을 달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편하긴 얘기가 편합니다 반면에 로드 클릿은 바닥에 얘네들이 신발 외부에 나와 있어요 돌출되어 있어요 걷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모도 굉장히 빨리 돼요 아주 빨리 마모가 돼요 걷는 거는 그냥 포기를 하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mtv에서 선택을 하실 때도 지금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mtv형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가 지금 막혀 있죠 얘는 지금 뚫려 있어요 이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만약에 산을 타다가 흙이 신발 바닥에 묻겠죠 진흙 같은 게 묻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막혀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 쌓이게 되면 클릿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잘 빠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나오는 거는 좀 저가형이라도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통이 돼 있어야지 흙이 안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은 페달을 꼈다 뺐다 했을 때 흙 때문에 간섭이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페달은 조금 좋은 거를 쓰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은 애들이 내가 원할 때 딱 들어가고 빼고 싶을 때도 딱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어 그럼 나는 mtv로 갈 거야 mtv로 갈 거야 아니면은 그냥 난 로드를 낄래 라고 생각하시고선 선택을 하셔서 클릿을 쓰시면 됩니다 뺐다 꼈다 하는 거는 동일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페달을 먼저 장착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 페달에 보면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로드에도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요거는 이 스프링의 장력을 강약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스프링이 연해져요 그러면은 조금만 발목을 꺾어도 얘네들은 쉽게 빠져요 그런데 오랫동안 클릿을 사용을 하시고 적응이 돼서 그냥 조금만 쉽게 빠지는 게 싫어 그러면은 얘를 끝까지 돌리시면은 얘네들이 꽉 물어주고 있죠 그러면은 클빨링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습 많이 살 길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클빨링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대기 하다가 클빨링을 가장 많이 해요 항상 긴장을 하고 탈 때는 그걸 생각을 못하죠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전거가 계속 달리고 있죠 달리고 있으니까 클릿을 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섰을 때 자전거가 정차를 했을 때 발을 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발을 이렇게 들면은 절대로 안 빠진다고 그런데 그동안 이 클릿 페달을 사용하기 전에는 발을 이렇게 들어서 자전거에서 내렸던 게 머리에 각인이 돼 있겠죠 발목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서 내리는 거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막 다른 생각하면서 달리다가 신호대기가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잡고 발을 딱 한쪽을 들었다가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무게를 한쪽으로 빼버렸으니까요 그럼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고선 자전거랑 같이 옆으로 픽 쓰러지는 거예요 발은 붙어있고 자전거에 붙어있고 옆으로 쓰러지게 되면은 손이 땅을 짚으려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손목을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팔이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옆에 만약에 인도 턱이라던가 어떤 경계석 같은 게 있으면은 자전거도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항상 같이 동시에 발을 빼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쪽만 뺄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시면은 내가 원하는 쪽만 빼가지고 땅을 짚을 수가 있는데 한쪽만 빼고선 만약에 그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전거를 내릴 건데 이쪽 발을 빼야 되는데 이쪽 발을 만약에 빼고선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 발은 못 빼요 뭐 수달 되신 분들은 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빼는 거를 권해드려요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문지방에다가 자전거를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집에 문지방 사이에다가 자전거를 집어넣으시고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꼈다 뺐다 꼈다 뺐다 곰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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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뺐다 계속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TV를 켜놓고서 계속 보시더니 유튜브를 틀어놓고서 계속 보시더니 계속 이것만 연습을 하세요 그 무의식적으로 발이 들어갔다 뺐다 하는 게 머리에 들어오게 그래야지 최대한 클빨링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뺄 때는 발목을 조금만 꺾어도 탁 하고 이탈이 돼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도 처음에는 클릿을 끼실 때 보고선 클릿을 낀단 말이에요 페달이 얘네들은 로드는 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돌아가 있으니까 얘를 제대로 끼우려고 발로 툭툭 치다가 밑에를 보다가 앞쪽을 제대로 못 보고선 어디 부닥치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발을 갔다가 안 보고서 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곰발바닥 곰발바닥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클빨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자전거도로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제가 퇴근을 하는데 따릉이 타시는 분이 갑자기 쭉 가다가 확 유턴을 해서 또 쫙 긁고선 이렇게 피해서 간 적이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